이 옷인데요. 이 옷에서 선생님이 일요일 날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오셨다고 옷을 좀 고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바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지금 갤럭시 정품인데요. 지금 바지가 45만원입니다. 상의가 11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20만원 주고 샀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디가 옷이 잘 못 돼서 이렇게 나올 때는 2월 상품이라고. 현재가 있어서 이 옷이 비품으로 아울렛을 넘어갔거든요. 12.5cm를 줄여야 됩니다. 인치로 보면 5인치를 줄이는데요. 그럼 옷이 되겠습니까? 5인치를 여기서 줄여놓으면 옷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이렇게 줄인다고 5인치를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5인치를 줄인다고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옷은 여기서 줄일 수가 없습니다. 30일 반이잖아요. 지금. 30일 반이잖아요. 지금. 이 옷을 줄이려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네더막으로 치면은 여기가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뒤쪽에서만 줄일 수는 없고 싹 뜯어가지고 여기까지 다 뜯어서. 이런 경우는 주머니를 다시 짜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 앞판에 지퍼를 뜯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방법보다는 이럴 때는 옆 주머니를 뜯어가지고 다시 만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싹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힙이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옷은 힙이 얼마냐면은. 40. 42 반입니다. 42 반인데. 38 반입니다. 38 반. 이 정도면은. 지금. 몇 인치를 줄여야 됩니까. 지금. 1인치. 2인치를 줄여야 됩니다. 4인치를. 힙에서. 그럴 경우는.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허리 사이즈 재고요. 힙 사이즈를 재야 됩니다. 줄자로 재가지고. 재단을 하면서. 이쪽을 쳐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눈떼진 거라서. 절대 안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옷을 줄일 때는요. 항상. 힙 사이즈 하고. 허리 사이즈 하고. 항상 재가지고. 싹. 절개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뜯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꼴이 다 뜯어내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뒤로. 여기 뜯고. 뒤로 뜯고. 이렇게 사거리 안쪽으로 해서 싹. 뜯어냅니다. 거의 4조각을 뜯어낸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프 앞쪽만 안 뜯고. 뒷판은 완전히 싹. 분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싹. 뜯어보겠습니다. 기장은 재가지고. 짜잔하구요. 그리고 지금. 부리는. 이분은. 한 7인치 정도 해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리를. 7인치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걸 뜯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리부터. 앞 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뜯지 말고. 노루발이 나중에. 여기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노루발이 안 뜯으면. 여기까지 다 뜯어야 되니까. 그럼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저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뜯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구요. 고리는 뜯어 놓구요. 일단. 쭉 뜯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허리를 고치려면은. 고리를. 고리를 다 이동이 돼야 됩니다. 지금 앞 주름선하고. 옆 막기. 뒷판. 이렇게 뒷판 중심선입니다. 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싹 뜯었구요. 부리를 줄일건데요 지금 이게 8인치 반 4분의 1이거든요 7인치 반에서 7인치 4분의 1정도 7인치 4분의 1정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1인치 반 정도 1인치 반이면 양쪽으로 해서 보통 한쪽으로도 많이 줄이는데요 4분의 30에서 1인치 반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달했을때요 그러면 여기가 두 줄이잖아요 밑에가 두 줄이면 밑에서 뜯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지금 두 줄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두 줄이니까 이것은 위쪽에서 이게 뒤쪽으로 주머니가 뒤쪽으로 넘어 붙잖아요 그럼 운전할 때에 패스퍼드를 이어 놓으면은 여기가 굉장히 군덩이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 할 때는 이쪽으로 이건 좀 많이 쫓았는데요 요건 줄여야 되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1인치 반만 이쪽은 마침 4분의 3 1인치 반만 할 겁니다 1인치 반 그래서 지금 잘라낼 겁니다 이 상태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허리 사이즈를 재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7 4분의 3 이렇게 지금 힙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가는 건데 그래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그래서 희망하면 주머니가 너무 뒤로 안 붙여야 이쪽으로 붙으면 제가 운전하면서 패스포드를 주머니에 넣었을때는 빙빙이 끼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일반사람들 옷만드는사람들도 잘 몰라요 그걸. 근데 직접 옷을 만들어갖고 입어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쪽으로는 좀 많이 비워두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을 위해서 잘못하면 또 착각하는 소리 있거든요. 일단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완성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머니는 보면은 지금 1인치 1인치 반이 들어갔을 거예요. 1인치 반이잖아요. 이쪽으로 1인치 반이 옮겨져야 되겠죠. 이렇게 주머니가. 저는 1인치 반이 아니고 1인치 4분의 1만 옮겨졌습니다. 주머니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완성선이니까. 1인치 2인치 반 옮기끔. 1인치 4분의 1. 그러면 이 주머니가 이렇게 옮겨져야 되겠죠. 지금. 힙 사이즈 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지금. 설명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갈 겁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뜯어놓으면은 뜯어가지고 앞판 재단하고. 뒷판 재단하면서 보면은 나실 겁니다. 이거 주머니 뜯을 때는요. 이게. 이걸 바텍이라 그래요. 영어로. 영어로. 바텍. 이걸 지금. 이렇게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렇게. 주머니 터지지 말라고. 이걸 바텍이라고 합니다. 바텍. 근데 이것을 지금. 뜯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차피 잘라지나갈 거니까. 안에서 해도 되고요.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지금. 여기가 지금. 안쪽에 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칼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표시하게 그러잖아요. 그때들은. 자골을 이렇게. 분자골을 이렇게. 표시. 깊게 해줍니다. 깊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놓고요. 맞나. 안 맞나. 봐야 되겠죠. 주머니 말. 주머니를 맞춰서. 놓고. 이렇게.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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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bei. 깊게 해줘죠. 큐морон. 이제 주머니를 뚫어내야 돼요 이제 주머니를 조금 있다가 재단할 거잖아요 이렇게 잘라내면 우라가 덜렁거립니다 그래서 덜렁거리지 말라고 밑에 조금만 풀고 재고 있어요 이렇게 재단을 해도 걸렁거리지 않죠 이게 워낙에 큰 옷이라서요 지금 보면은 힐이 38이거든요 여기서 힐을 좀... 38이잖아요 여유군이 좀 있어야 돼요 여유군이 1cm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찾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30이니까 이렇게 하면 완성했을 때 이렇게 완성하면 3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뜯을 때 표시를 해 놨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 드러내고 여기에서 여기는 시접을 주고 잘라낼 겁니다 unchurn 너무 많이 줬네요 여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갈때 각자가 시즙이죠. 이렇게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게 여쭤면 자를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제 4분의 3이니까 일단 시즙은 접어놨고요. 여기서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 무릎선까지 그대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장단지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키워줍니다. 장단지가 많을 경우에. 클 경우. 장단지가 적은 사람은 이쪽 안쪽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복선이 좀 부드럽지가 않죠. 여기서. 나중에 박을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나중에 박을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나중에 박을 때 이거 하고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이렇게 박을 때. 뭐 써주니까. 그래가지고. 허리 재입되고. 33. 38-32. 허리 사이즈가. 38이네요. 힙이. 아까 허리 사이즈가 여기가 적당히 있으니까.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중에 재단을 하면 됩니다. 일단 이쪽으로 떠내고 나머지는 뒤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잘라내려겠습니다. 여기가 완성됐으니까. 채점을 빼고. 4cm 씨젓을 두고.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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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힙. 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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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를 7인치로 해야되나요? 밑단은 밑에서 접어놨어요 힍이 38개인치로 올려주세요 바지 앞판으로 재단해서 주머니를 짰습니다 힍이 38개입니다 38 인데 보면은 앞판은 딱 맞습니다. 38, 38 이잖아요. 약간 적은데 돼요. 그래서 뒷판에서 좀 여유를 주겠습니다. 지금 38이면 한 이 정도씩 주머니면, 여기는 지금 이쯤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보면은 38, 38이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쪽으로 너무 많이 가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이쪽을 살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쪽은 재단하지 말고 이쪽만 재단해갖고 맨 마지막에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어가지고 재가지고 이쪽을 잘라내는데요. 지금 잘라내면은 나중에 안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곡선을 너무 많이 줬네요. 그걸. 그러면 곡선이 너무 많이 줬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그래서 저는 곡선을 덜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런 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좀 선을. 그래서. 밑에가. 4분의 3 정도 쪽일 거거든요. 원선에서. 원 부리에서. 4분의 3 정도. 나머지는 저쪽으로도 4분의 3 칠 거에요. 근데 여기서 잘될 때 게. 근데 4분의 3은. 이거는 지금. 벽기거든요. 시접이 없는 편이에요. 시접을 일시. 자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정도 차려야 될 거 같아요. 옷이 워낙 큰 옷이라. 지금. 잘될 건데요.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장단지가 굉장히 굵어요. 장단지를 좀 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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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튀어나오는데 돼요. 무슨 땀수를 다 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허리는. 29, 30인가 될 거에요. 48, 32. 33, 34. 32. 이 정도 되겠네요. 허리가. 32이니까. 조금 더. 조금 더. 허리를 조금 더. 조금 더. 천해 주겠습니다. 뒷판을 좀. 빼기 위해서요. 그래서. 1cm. 시즌만. 두고. 잘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이렇게. 채가지고. 앞판하고. 이쪽. 이렇게. 채가지고. 앞판하고. 왁기선을. 이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뒷판을. 재단하면 됩니다. 요. 이. 제단하는 중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촬영이 중단됐습니다. 이. 허리가. 28, 29. 32. 허리가. 32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재단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힙이 여기니까 이 정도 재단할거에요. 나중에. 이렇게 잘라주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밑에서 자르면 안됩니다. 재단을 할 때에. 여기부터 왓깁 선부터 옆 봉대 선부터 재단을 해가지고 부처가 앞판하고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뒤판을 재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바루클 쳐가지고 뒤판하고 이어가지고 오비까지 이렇게 이쯤에서 이어가지고 오비 오비라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벨트 안쪽에 햇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그런 경우는. 벨트 넣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박아가지고 뒤판을 이렇게 재단합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오바루클 쳐가지고 이어서 다시 또 촬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박아 놓으니까 찌글찌글 찌글찌글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릴 때에. 이렇게 다리면서. 이렇게 한 번씩 늘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야 나중에 갈랐을 시즌을 갈랐을 때 안으로 해요. 이게 이렇게 안 땡기고 그냥 갈리잖아요. 그거는. 안에서 재앙을 밖에서 잘 다려도 옵니다. 항상 그것을 좀 신경 써주고요. 지금 여기 주머니 있는 데는. 이렇게 오마를 넣고. 돌아가는 데잖아요. 다 놔두고. 이것을 여기다가 박는 겁니다. 그대로. 조금 적죠? 그냥 조금 키워서. 여기서 보면요. 힐이 지금 38이 맞거든요. 여기가 지금 38이거든요. 근데 딱 맞게 됐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40이 안 됐기 때문에. 39 정도는. 대개 재단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맞아요. 이쪽에서 많이 줄였기 때문에. 지금 늘어나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정도. 근데 허리가 여기가 정상이에요. 지금. 재단할 때는 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등댕이 크고. 힙은 적은 사람. 허리가 적은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 안될 때. 이렇게 대지 말고. 반대편으로 대지. 그래서 한번 이제. 엉덩이를 재단을 한번 해 볼게요. yardsteen. medicines, radical floric, computer floric,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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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ик, obec,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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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평일하는 것이 습관이 되야됩니다. 이렇게 놨을 때 얘기가 항상 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쯤으로 이렇게 해야되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잘 될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대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허리는 적고 궁뎅이는 크고 궁뎅이는 오리 궁뎅이처럼 큽니다. 자를 이렇게 되서 여기가 나이가 젊은데 보니까 여기가 너무 길어요. 여기서 자를 내고 이렇게 되잖아요. 둥그런 쪽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청바지 스판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막 이렇게 3인치 반 이렇게 3인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궁뎅이가 이제 늘어나니까 허벅지가 늘어나면서 딱 조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스판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선 바지기 때문에 최하 모데도 4인치 반 여기서 이 사람은 젊으니까 4인치 정도 3에 4분의 1 정도 이거 찬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위로 재단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잘못하면 가위가 휘어보니까 여기갈때는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이 사람은 허리에는 나중에 못 키울거예요. 그 얘기지 뭐 그러니까 열이 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열기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비판을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T.1cm 7인치면 14cm 7인치반이면 15cm입니다. 7인치반이 조금 안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재단하는게 굉장히 기술이 조금 요양이 필요합니다. 옷이 굉장히 큰 옷이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크기 때문에 해적 Jai 하늘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검은 후 오겸 오겸 아납 도통 콩 오겸 오겸 호박 여기가 지금 커요 근데 그렇게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 때게 여기가 지금 중간 무릎선이잖아 이 선이 반쯤 되면 무릎선인데 살을 댈 때게 여기에서 이렇게 대보면 일직선으로 대보면 여기가 나중에 장단지가 큰데 딱 조여 가지고 못이 안 내려갑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구요 여기서 사선으로 무릎선에서 사선으로 이 정도는 해 줘야만이 여기 장단지가 크기 때문에 여기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해 줘야만이 여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아까 잘라낸다 그랬죠 이만큼은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자를 지금 여기 이쪽으로 됐잖아 이렇게 가면서 자를 내려주면서 그대로 잘라볼는데 이 가랑이를 달릴 때는 항상 시접은 끊겨져야겠죠. 이렇게 한 번씩 쫙 펴주면 됩니다. 여기가 생기면서 쫙 펴주면 됩니다. 옷을 다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옆 제공사를 같이 잡아봤는데 잡았을 때 뒷판이 약간 크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원래 정석은 패턴상에서 정석은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네 개가 한 번에 맞아야 정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약간 뒷판이 큰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항상 주의할 점은 우리가 바지를 입고 패스포드로 집어넣었을 때 이게 패스포드라고요. 이거 집어넣었을 때 운전할 때 가운데가 있으면은 공덩이에 받쳐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패스포드로 운전할 때는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가 이제 공덩이에 닿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건 지금 1인치 반에 갔는데 주머니가 1인치 반에 갔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1인치 반인데 여기는 보면은 2인치 반이잖아요. 1인치가 더 크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주머니가 이쪽 가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주머니가 한 가운데로 안 오면은 패스포드에 집어넣으면은 공덩이에 이용하면은 공덩이에 이용하면 확칩니다. 문화는 안 오면은 우리가 중심으로 순서다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구성하는 기본적으로 공덩어랑 의 공덩어랑 신청 util 주머니가 이렇게 그 안에서 공덩어랑 그러니까 감사합니다.